GT5 월 1주차 주간 업데이트 이번주는 택시작업이 달러가 4배에요 그리고 오픈일 레이스가 달러 알피가 3배 그리고 RC 벤디토 레이스도 달러 알피가 3배 다음에는 할인 소식 T클라스 DR1, 프로젠 PR4, 오셀런 R882 40% 할인 그리고 브라바도 벤시, 헌터, 시스페로, 베버린, 치츄, 스코알로가 30% 할인 그리고 무기벤에서 컴벳MG가 30% 할인 그리고 이번주 금주의 도전 오픈일 레이스를 3번 우승하고 10만 달러와 락스타 레이싱 슈트를 받으세요 이번주 배차장 강도작업은 화물선 강도작업에 그루티 이타리 GTO 스탱거 TT 갱 강도작업에 바피드 도메니터 GTT 맥토네이 강도작업에 틴카 브리스타 칸조 이번주 카지노 경품이동사는 맨펙터 BRA LS 자동차 모임 경품이동사는 윌라드 유도라 이 차량은 LS 모임 시리즈에서 3일 연속 3위안에 드시면 얻을 수가 있습니다 LS 모임장 테스트 차량 같은 경우는 그루티 스탱거, 이거 30% 할인 페가시 임퍼너스, 알바니 알파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프리미엄 리럭스 모터스포츠 우베르마트 SC1, 이거 30% 할인 번드레리 랜드스토커 XL, 얘도 30% 할인 우베르마트 지온 클래식, 얘도 30% 할인 그리고 샤이스터 디비언트 웨스턴 울프 스페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럭셔리 오토샵, 알리베이터 볼러 STD D클라스 디게러제 텍스 컨버터블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번주 프리미엄 레이스는 커팅코르너스 타임 트라이얼은 로산국제공항 자 그렇다면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